안녕하세요 스페이스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에이블톤의 기능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그 첫 번째로는 여기 보이시는 오디오 에펙트 창에서 에이블톤11부터 이렇게 폴더 형식으로 바뀐 거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를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그룹인 폴더라고 돼 있는 요거 있죠 얘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게 다 폴더 밖으로 풀려집니다 원래 이제 텐 버전에서 요렇게 썼던 것처럼 에이블톤11으로 올라오면서 처음에는 요렇게 카테고리로 묶여있는 게 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쓰다 보니까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EQ 걸 때도 여기다 EQ 치면 두 번 눌러서 요렇게 켜야 되니까 좀 그게 불편했었는데 지금처럼 꺼두면 요렇게 바로 나오니까 풀어두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편했습니다 그래서 요 기능 한 가지랑 그리고 또 하나는 요기 프리퍼런시스 가보시면은 맨 위에 룩필 탭에서 올라오 멀티플 인스턴스 라는 게 있어요 요걸 켜 주게 되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여러 개의 에이블톤 프로젝트를 동시에 다 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작업하다 보면 내가 예전에 습작으로 해놨던 사운드라든지 아니면 노트라든지 요런 걸 가져오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쓰면 굉장히 편한 기능입니다 물론 요렇게 작업하던 프로젝트 폴더 가셔서 요 ALS 파일 밑으로 요렇게 열어 보시면은 요렇게 개별 트랙들이 전부 다 뜨는 것도 요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지만 보시다시피 요렇게 네이밍이 보통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뭔지 잘 모르게 돼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멀티플 인스턴스 아까 거기서 보신 거 키셔가지고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던 프로젝트에다가 다른 프로젝트에 있는 걸 이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멀티플 인스턴스를 물론 켜 놓고 프로젝트에서 긁어 자체에서 긁어오는 건 안 되고 이제 여기서 긁어오는 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Show in Explorer 요걸 누르셔서 익스플로러 상에서 더블 클릭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은 지금 현재 프로젝트가 닫히는 걸로 인식이 되고 아까 멀티플 인스턴스를 켜 두신 상태에서 익스플로러 상에서 더블 클릭 근데 이제 여기서 하면 쉽게 열리겠죠 그 폴더를 익스플로러 상에서 이제 에이블톤 프로젝트를 더블 클릭하시면 프로젝트가 두 개가 열리는 거예요 두 개가 열린 상태에서 내가 눈으로 보고 어떤 프로젝트인지 눈으로 보면 아니까 그 상태에서 내가 몇 번 트랙이 필요한지 여기서 바로바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오는 거죠 자 저도 이렇게 켜서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또 다른 프로젝트를 이렇게 동시에 켤 수 있는 게 보이시죠 이제 오디오 파일 같은 경우는 뭐 바로바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는데 미디 파일이나 요런 거는 이렇게 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트랙을 끌고 오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멀티플 인스턴스랑 그 새로 킨 프로젝트랑 요렇게 같이 보시면서 내가 필요한 트랙이 뭐 2번이다 그러면은 눈으로 보고 요렇게 가져올 수 있는 어 요런 식으로 그죠 그대로 와졌죠 어 이렇게 그래서 멀티플 인스턴스를 이용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요 ALS 파일 내부에서 내가 원하는 파일들을 바로바로 가져올 수 있게끔 요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두 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딜레이가 전혀 없어요 바로바로 그 프로젝트에 있는 소리를 들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재생하면 어 이 프로젝트에 있는 소리가 나오고 여기서 재생하면 어 여기에서 프로젝트가 그냥 소리가 나오고 어 이런 식으로 전환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막 두 개의 프로젝트를 막 동시에 작업하는 경우는 잘 없긴 하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예전에 요렇게 레코딩 버튼 따라오는 거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위에 따로 여기 이제 카드로 어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따라오게 안 하더라도 이제 C 버튼으로 요렇게 껐다 켰다 어 할 수 있는 단축키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어 C 버튼으로도 요렇게 어 레코딩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요 기능도 언젠가부터 중간에 생겨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C로 요렇게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락 엠벨롭이라는 게 있어요 락 엠벨롭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가 뭐 볼륨 오토메이션을 막 이렇게 해놨는데 원래는 이 미디 클립을 뒤에다가 복사하면 요 오토메이션 데이터까지 같이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오토메이션 데이터는 넘기고 싶지 않고 요 미디 클립만 넘기고 싶으실 때는 요 락 엠벨롭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럼 복사 쳤을 때 어 엠벨롭 그니깐 오토메이션 데이터는 옆으로 같이 복사가 되질 않습니다 얘를 복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여기 오토메이션 화면에서 직접 해 주셔야 돼요 음 여기서는 이 안에 이제 미디 데이터가 있다고 쳤을 때 여기서는 이제 복사를 쳐도 오토메이션 데이터가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그죠 음 근데 락 엠벨롭을 꺼두게 되면은 요렇게 어 하실 수가 있죠 글루 컴프레서나 요 EQ8 같은 경우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어 오버 샘플링 이라는 게 있어요 어 EQ8은 기본적으로 켜져 있는 게 기본 세팅인데 글루 컴프레서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글루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요게 기본 세팅이 아닌데 요렇게 켜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만약에 요걸 기본 세트로 하고 싶으시면 세이브에서 디펄트 프리셋 요걸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예스 하시면 다시 켰을 때 오버 샘플링이 기본으로 켜져 있죠 요기능 같은 경우는 저 오버 샘플링 뿐만 아니라 제가 요기에 세팅해 놓은 값까지도 기본 디펄트 상태로 만들 수 있으니까 어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의외로 많이 모르시는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셔서 어 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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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